아 이거 뭐야 이 ㅆ 뭐야 이거 맵 어떻게 따오는 거 받아요? 어 B너 기본값이 B 꾹 누르는 거 할텐데 5분간 몇 마리 소환할까요? B를 꾹 누르니까 그 보이스 채팅이 되는데 V 말고 B여 B 그러니까 브라보 그거 저장가서 바꿀 수 있어요 와 설정이 저장이 되는 거야? 이래고를? 근데 맵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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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뭔가 5분간 사진 보라돌이로 뜨는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저거를 깔고 5분간 구독 안 된 거 아니에요 저거? 어 구독하고 와야 돼? 네 어떻게 다운로드함? ESC하고 에드온하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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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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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뭐야 이거 위해안 해안 키리바드 와 크로니클님 크로니클님 비명찌르길래 뒤돌아봤는데 와 심장 멎는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거야 이거 옛날에 했을때랑 너무 다른데 아무도 없으니 여기? 누가 좀 살려주셈 바르사 살해야되니까 덤비는데 오 오 님들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거는 그놈은 딴 데 있다는거 소스엔진이 특유의 이거 아 이거 걸리네 오우 오우 키리바드 키리바드 생각한것보다 무섭시잖아요 아니..이게 이트머리션나 보전거랑 이게 뭐 너무 다른데 느낌이 이거 실내만 있었으면 진짜 오번가 하게 약간 약간 이러다가 심장 멎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깜짝아 약적에서 오네 X몬아 왠지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크로니클랑 어디서 죽으셨어요? 미사일 있는 곳 오 X몬아 여기네 오 X몬아 여기 하면 좀 가까운데? 도망가라 내고 나 이거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은 아 10달에 걸렸어 아 C 조언 하나 하자면 저 뭐냐 오 X몬아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이거 저거 저거 빠르게 빠르게 달리다가 5번가를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 정신적 충격은 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 X몬아 오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아니겠? 어 근데 다행이다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그냥 미사일 있는 최상층에서 죽었어요 오케이 최..잠깐만 최상층에서 죽었다고?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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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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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내려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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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나 오 X몬아 오 X몬아 오 X몬아 오 뭔가랑 눈 맞춰쳤다 와.. 여기 어딘가 하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던 걸 기억하는데 오 X몬아 이거 누구야 이거 당해물이 깔아놓은 거 이거 대결 아 어두운데 숨어있는 건 별로 그걸로 정신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위에서 뭔가 훅 뛰어내렸을때 네 정말 그게 심장이 안좋거든요 아 밖에는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아내는 진짜 아니네 이거 뭐니? 오고있어요 오고있어요 살려줘요 와우아 하하 살짝 무겁다 오 회의실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거지? 이건거같다 네 이거이거. 내 문 열릴거에요 근데 5분간 남은 책임 오오 진짜 깜짝이야 빨리 내려가야 빨리 내려 봐요?? 그.. 여기 있으시면은 엘리메이터 핏턱가이기 때문에 너 딱 문 열리는데 오훈가가 우리 맞아주는거 아니야? 아뇨. 엘리메이터 밑에서 턱 걸릴거에요 그런 말은? 여기 다 물려있으면 안돼 도망가x2 빨리 불러x2 지금 앞에서 앞에서 달려오면 졸라 웃기지 나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와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자 뭐야 이거 어... 선생님이 좀 조심하세요 카트 내려오고 있어요 오 존나 빨라 머리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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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을 들어오는 사람 없는거야? 뭐야 클로니커는 어디서 죽으셨어요? 안해요 아니 어디야 이제 미도디님도 죽었어요 그 식물있는데 식물? 예 수경... 수경하는데가 있던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려니까 갑자기 오븐구가 날맞아요 수경? 뭐야 X놈구는 존나 가깝잖아 네 거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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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이 여기있다는건 좀 많이 불안한 징조 같은데 아니요 이제 저희가 왔다는게 불안한 징조에요 도망쳐 아... 아... 고개를 왜 가 고개를 왜 가 고개를 왜 가 여기 여기 미사일 사이로 한번 가보실? 오 올라가 올라가 야 그냥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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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라면 살아야지 나 어딘지 몰라 길이 몰라 야 그냥 눌러 엘리베이터 눌러 누르라고 그냥 나 버리고 가 그냥 나 버리고 가 아니야 올 수 있어 어서 일을 하도록 해 혹시 모르니까 문 달아놓죠 여기 오케이 이제 그리고 엔키틴이 딱 저기서 누렸어야 되는데 오케이 하면서 그냥 누르고 살사라면 살아야죠 크로닉스턴이 이래서 그냥 죽었을거 같은데 어? 야 눌러 기질이면 눌러 빨리 눌러 빨리 눌러 그리로 가고있어 눌러 빨리 눌러 알았어요? 크로닉스턴이터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 사일로 쪽에서 죽었어 빨리 도망가 어? 어? 님 점프해서 엘리베이터 관통에서 들어오는거 아니야? 다른 님 어? 어? 야 다시 누르면 어떻게 해? 어? 다시 내려가야되는거 아님? 네? 네? 사일로 쪽에서 죽었다는거 아님? 밑에서 죽었다니까? 아 사일로 쪽에서 죽었어 다시 누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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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인데? 이것만 계속 왔다갔다 무한반복하면 나 살수있는 확률이 늘어나는거 아냐? 아니 5번가가 문 뚫고 엘리베이터를 밑으로 가서 점프해가지고 겨우 바닥 뚫고 닮으시겠네 내가 당해 오케이 아 그런가 아우 진짜 개XXX 정말 그렇게 당했죠? 님들 어딨슨? 어? 왜 일로 오면 돼? 왜 일로 오면 돼? 왜 일로 오면 돼? 왜 왜 여기서 나오면 돼? 어? 왜 일로 오면 돼? 갔네 갔네 아 다행 했다 와아 여기서 도용히 좀 숨어있어야겠다 어 여기 인 터널에서 그냥 나서 좀 몸 좀 피하고 있어야 됐더니 뭐야 라 따니면서 죽었어? MKP님 그 근처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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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벙 ANDppers 여기도 수도 있죠 아니요 아직 안풀어 나왔어요 에벙 봉국아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땡놈이요 살고 싶으면 돌안을 내쉽시오 어 adolescent 어? 크로니카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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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화살표 이거 어떻게의 gracias? 이거 뭐 있는 거는 니? 안보이는데 이 이 injury 아직 있는데? 오우. 이거를 어디로 가야돼?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님뒤에서 뭐가 오고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음 어? 잠깐만 카메라 아까 여기 아 카메라라고? 오케이 거기로 간다 아까 거기다 어디로 와서 올라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어딨어요? 어 뭐야 문 어 님 하이 달려 여기서 뭐하세요? 어디로 도망칠까 생각 중 여기 내려가면 님들 그럼 저 좀 구해 주실래요? 요 나중에 봐요 아 뭐야 여기가 이제 순간이동 왔는데? 어 뭐야 여기 어디 여기 또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여긴 바깥인데? 어? 어? 느낌이 매우 안 좋은데 이게 맞나?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딘지 알 것 같다 아 돌아가는 길이 어디였지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바닥에 수류탄 던지는데 형아 저기 바깥에 있는 거 저기 열어봐야 되나? 어이 깜짝이야 왜 님도 일로 옴? 무서워서요 여기 집 한 개 한 개씩 들어가보래요? 집 들어가면 어디론가 순간이동 다닐 것 같은데 문이 안 열리고 아 여기 열리는 문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 끝에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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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어 여기 길이 있어요 어 어? 근데 뭐지?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머슨님이 죽었어 여기 이제 열빈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도록 하죠 뭐야 여기 막 가는 길이야? 네 거기가 엔딩임 어? 게임 끝 아 아 아 좋다 좋다 어 어딜 도망가 우리는 살았다 저는 거기 위치를 알긴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아 아 우리 게임 끝났네 이었네 아 좋다 좋다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저번에 스포닝은 올라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갔더라 어디를? 밑에서 누가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 어이 뭐야 어이구 어이구 금방 왔죠? 길을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크 여기도 한 두 마리 풀어놔야겠다 뭐야? 스킬팬이 거기서 돈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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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카메라에 있나?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거기서 그 그 어이구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아 씨 어딘데요? 모르겠습니 카메라 근처입니다 네? 어 땀디디디디디디디디 왜 산텔를 안 타나오는거야 뭐야? 터져! 오! 오! 망해! 아! 또 갇혔어! 아 어쩔 수가 없네 여기 있지요! 왜 이러들어? 왜? KF 어디 계세요? 나 지금 혼자 너무 무서워 아! X! 왜 깜짝이야 X! 누가 총 쏴? 자, 사람을 찾아볼까? 안녕하세요 한 사람 더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나만? 12시 넘었어? 오오오! 나 없어! 나 타라 말이야 오번가한테서 도망치는 데는 저같은 것 같아 요즘 나 타라 말이야 오오오! 뭐가 탔다며! X! 바로 차라리 X! 바로 죽여버리기 X!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부작됐네 아 이거 말을 조심해야되네 아 어.. 오! 이제! 엔케비님 안녕하세요 뒤에보세요 저희는 온다 오이씨 빨리 도망가 엔케비님 오지마 오지마 빨리 도망가 도망가 어? 사라졌다 누구한테 간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 조비티 뭐야? 이게 욕이 안나올 수가 없는 어.. 그거네요 손님도 그때 할 때 하루종일 욕했어 잠깐 좀 쉬자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클린크 어디 계세요? 안 가르쳐줘 클린크 어디 계세요? 안 가르쳐줘 우리는 못 보는데 아마 5번가는 님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한 30초 이내에 5번가가 찾아갈 어? 싸닉? 잠깐만 싸닉은 아니지 문who 싸닉이 다른 표정을 찾았다 이 나는 아니다 글쎄요 이 맞다 이 맞다 지씨 라테님 뭐가 쫓아오고 있다고요? 오빤가 두 마리랑 사닉 사닉 두 마리 쫓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그냥 서버실로 들어간다. 어이쿠 저 녀석 당해버린 건가? 야래 야래 아니 왜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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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다 엔케이핀 이거 편집해가지고 영상 올려주시면 안되요 어? 이거 반영수판 했지?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이거 편집할 수는 있음? 일단 녹화를 보려고 했는데 푸트니크님이 이거 편집하신 어우 갑자기 아 아 아 진짜 아 어 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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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 벽 벽반쯤 했다 벽반쯤 부스팅했다 지금 천장에 끼어 있어요 게리 모드도 그거 되나? 그 카스처럼 부스팅 일반적으로 안되는데 파쿠로부터 쓰면 되긴 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오빤가 나 따라오다가 방영 틀었다 아 아 아 진짜 어 오빤가 막 양각에서 막 오면 무서운 생각보다 좀 삶의 의지를 잃고 포기하고 아X발 소리 나오 어 힘들다 아 아 재밌었다 지금 손이 너무 아파 내일 일하러 가야 된다 나 오늘 잠 못잘 것 같아 콘티님 꿈에서 오빤가 봤었다는데 아X발 꿈에 오빤가가 나와? 사일로 꼭대기에서 나온 오빤가가 진짜 개무서웠어 아니X발 베스트 서버실 안에 소닉이 있는데 서버실 안에 소닉만 있을 것 같나요? 아니야 아X발 오빤가 온다 안되겠다 나도 도망갈래 아 탭포 안되네 왜 안돼 난 이제 아악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20명 이상 보시는거는 거의 드문일인데 오늘은 많이 보시네요 자 그럼 방송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굿나잇 와